거위기름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식료차뇨 전의순 1460년 전통식품명은 흰거위기름죽 백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원문 치오장 기용이롱 백아지일양 갱미삼합 화자죽 조화 오미총시 공복 식지 의 번역은요 오장의 귀가 뭉쳐서 귀가 들리지 않는 증상을 치료하려면 흰거위기름 두냥과 맵쌀 3호불 같이 끓여 죽을 만들고 양념으로 파 된장 등을 넣어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흰거위기름 두냥과 맵쌀 3호불 같이 끓인다 이 파 된장 등을 양념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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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